HY가 융복합 건강기능 식품 하루야채 바이탈 눈 건강을 출시했습니다. HY는 해당 제품에 앞서 지난 2월 같은 유형의 융복합 건강기능 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위드샐러드를 선보였습니다. 샐러드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아연을 뿌려먹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며 출시 당시에 비해 6배 가까이 판매량이 상승했습니다. 향후 체지방 감소 등 기능성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융복합 건강기능 식품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신제품은 액상 형태의 과체주스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캡슐을 한 병에 담았습니다. 이중 제형으로 뚜껑에는 마리골드꽃 추출물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은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시켜주고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를 돕습니다. 액상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빌베리를 포함해 13종의 과일과 야채를 넣었습니다. 이를 섭취 권장량에 맞춘 비타민 4종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